안녕하십니까 애프터스쿨 브이로그 애프터스쿨 면접 타임 This is San Francisco San Francisco setting OK 뭐라는 거야? 야 내가 이렇게 발견해줘 San Francisco No we are in Korea No no 저는 오늘 공부를 할 거고 이 사람들은 면접 준비를 할 건데요 저도 원래 면접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탈락해가지고요 공부를 할 거예요 다 여기 많이 틀렸어요 틀렸고요 OK OK 그런 거는 뭐 여기다 틀렸어요 소윤이 한번 등장 시켜라 내 이름이 뭐야 라라 제시카이 지니 소니 소닉 게임입니다 왜냐면 제 유튜브는요 영어 이름을 만들어야 출연할 수 있어요 유니 유니 아주 좋습니다 제니, 니니, 유니 괜찮다 니, 니 브라더스가 아니라 우린 드러더스 아닌데 서퍼즈 얍 수업과 학과 교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서 아, 행정 온몰이죠 이자 아, 좋아요 교장선생님 연결해서 민원이 연결되고 철생이 연결해 괜찮다 이거 깍두고 세우고 있나요 이거 고데기 당하는 거지 완전히 진짜 난 괜찮다 봅니다 안녕 그 그 제 장에서 이 금사람 역할 뭐시오? 그 뭐 간다. 정말 죽을 뻔했어. 사랑해라. 제시문에 이러는 문장이었고 그냥 학교 경영 측면에서 낮은 이유는 이렇게 부르면 민원 이본도 충분히 가능하잖아. 나 진짜 유튜버 같아 얘들아. 이리 와 봐. 새로운 옷이 왔거든요. 언박싱 타임. 어디있지? 이리 와 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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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밤에 공기도 찍어줘야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